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TV 화면과 똑같은 화면으로 유튜브에서도 방송 즐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TV에 더해서 유튜브에서만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방송에 대한 소감도 남겨보시고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한 분의 의견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방송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유튜브를 통한 서울경제TV도 많은 사랑,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람의 기획사,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는 잊지 않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피해는 다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피해 없기를 무탈하게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용준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 대응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이용준 파트너의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꺼내셔서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장중에도 함께 현명한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종목 캐스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시장은 사실 비가 오고 굉장히 우중충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일 좋습니다. 코스피는 0.4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을 했는데 소폭의 상승이지만 제가 어제 이런 식으로 가면 2500도 돌파하고 금방 3000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감 시험을 보니까 코스피가 두 달 만에 드디어 25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탈환이라는 말이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 같지만 지수적으로 2500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유 종목들은 다들 올라오고 있을 거고 단기 종목도 매매가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지수가 전 시작할 때는 약했고요. 후반에 강했습니다. 전략 후강이었는데 후반에 시장이 올랐고요. 저는 지난달부터 시장은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주가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달에는 저는 중소형 건설 섹터를 보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일선건설, 범양건영, 이와공용, 특수건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특수건설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특수건설은 건설에 대한 섹터보다는 장마로 인한 재건에 대한 섹터로 올랐다 이렇게 먼저 좀 첨언을 해드릴 거고요. 원유선물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90달러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고 원달러는 지속적으로 1300원 위에서 앞서거니 두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을 탈환했기 때문에 내일은 2500선 지지만 받는다면 그 다음은 2600이죠. 쉽게 말하면 지지와 저항을 받아서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딱 한 종목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말씀드릴 게 크게 없는 게 대동전자가 상한가 갔는데 저는 사실 무상증자의 기대감이라는 이런 이슈로 상한가 가는 거는 과연 이게 제로가 있는 건지 왜 금감원에서 이런 걸 확인하지 않는 건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 한두 번이나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벌써 3, 4개월자 무상증자도 아니고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또는 아니면 외부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2300%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10,000% 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1000%가 넘는 유보율을 가지고 무중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만약 무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로 상한가를 만든다는 거는 앞으로 좀 더 우리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외부 기관들도 좀 이거 확실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한 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500선을 탈환을 해줬고 앞으로 이 라인을 지지 받아준다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도 이전에 하락장에서도 우리 시장 곧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시장인데요. 이렇게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과 함께라면 우리 시장 아무리 하락이 나와도 종목은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의 저희 방송에서 내주신 성과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 리스트입니다. 일선건설 지난주 화요일에 공개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중소형 건설 섹터 집중해서 봐라 라고 가지고 와 주셨고 실제로도 일선건설 뿐만이 아니라 자의 S&D 범양 권용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2.07%라는 아주 큰 상승포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죠. 가온칩스 공개를 해주셨고 방송 이후에 최고가 기준 0.9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8월 15일 광복절 사면 특별사면 특사 이 부분을 함께 봐야 한다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직 재료가 소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범양 권용 8월 4일에 공개를 해주셨고 역시 중소형 건설 섹터였죠. 7.3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린PTS 8월 5일에 공개를 해주셨고 최고가 기준 3.44%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GS글로벌 앞서서 이전에 주유소 개인의 선택 방송 당시에 20%가 넘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자랑을 해줬던 종목인데 한 번 더 가지고 와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3%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사실 GS글로벌이 오늘 하루 동안 3%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가 보기로 하고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지금 상한가 캐스팅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꾸려지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 3위권, 2위권, 1위권 이렇게 후보생들을 보면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두 개 종목이죠. 명신산업 그리고 대한광통신 3위권과 1위권에서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던 종목인데 아니 오늘 굉장히 잘 갔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의 캐스팅은 완벽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3위권, 1위권 그리고 와일드카드까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어제의 캐스팅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12%가 급등이 나왔고요. 명신산업은 11%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와일드카드로 갖고 온 GS글로벌은 이런 지루한 장에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의 캐스팅은 완벽했다. 게다가 제가 이 캐스팅에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덴트와 제가 기억해놓은 명신산업 둘 중에 명신산업을 제가 픽했는데 비덴트는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버킷 스튜어는 재료가 소멸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버킷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등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락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와일드카드까지 챙겨서 집중해서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12% 급등, 대한광통신은 12% 급등, 재료 섬열이라고 말씀드렸던 버킷 스튜든 마이너스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등을 맞추는 것도 대단하지만 급락을 맞추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날씨가 좀 흐려서 여러분들 좀 지치시고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방송만 보시면 급등과 급락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렇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배트맨 보셔야 되는 이유가 또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들은 GS 글로벌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샵 008이 하셔가지고요. 이용준 보내주면 노란톡방이 이 내용들을 진행되는 노란톡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또 무료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GS 글로벌 차트이거든요. 제가 7월에 한번 큰 급등을 한번 보여드렸던 GS 글로벌입니다. 그때도 이슈가 석탄 관련 이슈였고요. 이때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공략을 할 때도 역배열인 구간, 이 동그라미 전 구간이니까요. 7월 7일일 겁니다. 역배열인 구간에서 앵커님과 PD님께 갈 것 같다 말씀드렸고 정별이 되는 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더니 거의 17% 또는 24% 가까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GS 글로벌을 어제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장이 좀 약했고요. 시장이 좀 어수선했습니다. 유니언,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미중 무역 갈등들이 갔고 이런 여타의 게임주들이 가고 그랬는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런 어수선한 장에도 3%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초반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하지만 다시 눌렸다가 이게 사실은 무너지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스러웠는데 다형스럽게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요. 종가 이쁘게 마감했습니다. 이 네모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가 부분에 급하게 올려줬거든요. 이마린직스는 내일 흐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하다 보면 바로 가는 종목들도 많이 대부분 그렇지만 눌렸다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바로 가는 종목들은 환호를 하지만 눌리면 그 종목만 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간 것에 대한 팩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재료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안 간 것만 보시고 괴로워하신다면 주식을 하실 건 아니죠. 예금을 드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GS글로벌 내에도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굉장히 잘 보고 있고요. 종목도 지금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월 엄청난 확률로 급등과 상승을 맞추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수익나는 노란톡방을 운영하는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글로벌을 제가 골랐던 방법 또한 제가 8월 20일 날 여의도 강연에, 오프라인 강연을 할 텐데요. 그때 여러분께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시장을 가장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이용주는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도 방송 후반에 전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신규 와일드카드 종목을 캐스팅하려고 합니다. 방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도 많이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이 12%, 명신산업이 11%가량의 방송 이후에 상승폭이 나와줬고 그리고 와일드카드였던 GS글로벌까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해주신 캐스팅은 정말 실로 놀라웠다, 실로 완벽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만 이렇게 챙겨보셔도 이런 수행률을 따라오실 수 있다는 게 저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수행률에 놀라워하지만 마시고 노란톡방 함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앞서서 안내를 해드린 대로 스캔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 통해서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시장이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캐스팅 기준은 어떤 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좀 봐주실 건가요, 오늘은? 오늘은 사실은 그 종목들도 어수선했기 때문에 마음에 확실히 드는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 위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수선했던 만큼 앞으로 좀 두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캐스팅 기준 밝혀주셨습니다. 저희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진행 방법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이 3대 수급 주체를 저희는 3대 기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3대 기획사에서 어떤 종목들 가장 주목을 했을지 3위권 후보생부터 만나볼 텐데요. 3위권 후보생들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후보생들 개인기획사의 현대에너지솔루션, 기관기획사의 성광밴드,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휴마시스 후보생 팍팍 밀어줬습니다. 이렇게 3개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지금 상세한 오늘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기획사의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오늘 좀 하락이 크게 나왔네요. 9.9% 하락이 나왔고 5만 2,8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신재생에너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성광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광밴드 오늘 흐름 5.11% 상승이 나왔고 12,3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강관인데요. LNG, 그리고 원전과도 관련이 있는 후보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휴마시스도 살펴보시죠. 휴마시스 오늘 4.49% 상승 나왔고 1만 9,8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체외 진단키트입니다. 이렇게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 이영준 디렉터님, 3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사실은 고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 잘해서 고르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다들 좀 애매해서 고르기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가능성을 보고 골랐는데요. 저는 외국인 기획사의 휴마시스를 오늘 골랐습니다. 외국인 기획사의 휴마시스를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애매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우선 재료가 좋으면 차트가 좀 역배열이고요. 재료는 좋으면 차트가 너무 고점에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돌 연습생이지만 굉장히 외모나 실력은 좋으나 이미 어느 정도의 인기도가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기 좀 어렵고요. 어떤 경우는 성실하고 다 좋으나 인기도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지도 측면을 고르기 어렵고 이렇게 말하면 좀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절하게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휴마시스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도 또 한편으로 궁금한데 일단은 캐스팅 이유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휴마시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요. 휴마시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코로나 체외 진단 키트를 만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가장 확실한 자가진단 키트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마시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약 바이오주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보통 재무제표가 되게 안 좋거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매출도 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 같은 경우는 1,936억이나 났습니다. 매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유 같은 경우는 5,800%고 제약 바이오주 중에 드물게 배당까지 하고 있는 회사가 휴마시스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 제약 바이오를 잘 보지 않는 저에게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재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열렸던 미국 임상학회에서 AACC에 참여했는데 이때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코로나 진단 키트가 과연 지금의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종목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휴마시스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BA4하고요. BA5를 비롯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B형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게 휴마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하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코로나 확진자를 봤을 때 무려 14만 9,897명입니다. 10만 명을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14만 명을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코로나의 핵심은 자가격리, 자가진단, 자가치료입니다.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원을 가기도 모호하고 또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가 필요한데 그 핵심에는 휴마시스가 있다. 그런데 왜 제가 휴마시스를 다 좋은데 캐스팅할 때 꺼려 있느냐 차트에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휴마시스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 분석 기술적이 다 좋은데 재료도 좋은데 문제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한 21선 아래 역배율로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캐스팅을 주저했던 사유입니다. 좌측의 매물대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휴마시스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2만 500원인 21선 위로 내일 올라온다면 휴마시스의 성장성을 보고 내일 캐스팅하고 내일 매수하고 내일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휴마시스는 재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기본적 분석도 좋지만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성장성, 21선 위로 올라온다는 성장성이 있다고 한다면 휴마시스는 앞으로 더 큰 흐름을 보여주고 우리들한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3위 종목 중에는 휴마시스를 제가 캐스팅하겠습니다. 휴마시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정말 드물게 배당까지도 해주고 있는 아주 건실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15만 명에 가까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휴마시스에서 나오고 있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도 검출이 가능한 그런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좋고 다만 지금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는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가 19,800원인데요. 내일 2만 200원 이상으로 올라주는 게 확인이 되면 아마도 그때의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3위권에서는 휴마시스 캐스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너지솔루션과 성광밴드도 조금 애매하고 캐스팅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재료도 좋고 실력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기획사나 기관기획사는 캐스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기가 이미 있어버린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이미 생겨버린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미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사랑을 많이 받아버렸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미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재료는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주로 현대에서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대기업이기도 하고요. 태양광 관련주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연습생 치고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버린 거죠.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9% 가까운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이 이유가 바닥에서 지금 3만 원 부근에서 여기까지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사랑했던 많은 주주분들은 이제 팔아도 하등의 아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은 200만 원이 됐고요. 천만 원은 2천만 원이 됐고 1억이 2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지금 우리가 사랑을 하고 캐스팅하기에는 너무 인기도가 커버렸고 너무 당기기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긴 하나 캐스팅하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성광밴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는 조선, 석유화학, 원자력공사 등을 하고 있는 원전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회사도 굉장히 우량하고요. 유보율이 2,900%나 되는 소위 말하는 무증을 해도 문제가 없는 종목인데 더 좋은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2년 영업이익이 흑자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차트 보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와 있습니다. 저항이 가장 큰 저항이죠. 돌파할지 안 할지는 늘 봐야 되는데 오늘 살짝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기 재료인 원전 재료이기 때문에 신규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광밴드도 똑같이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단기적으로 1만 1천 원 했던 게 1만 2천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약 4, 50, 7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1만 1천 원이 1만 2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고점이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보다 안정적인 종목으로 캐스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성광밴드는 좋지만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기획사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관련 주죠. 하지만 연습생 치고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버렸다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7월 8일만 해도 3만 2천 2백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 2천 8백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80% 정도 상승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 만큼 이미 너무 고점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이고 기관기획사의 성광밴드는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기 고점이 나와버린 것 같다.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려볼 수도 있을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을 휴마시스를 캐스팅 최종적으로 진행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3위권에서는 휴마시스 외인기획사의 휴마시스가 캐스팅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2위권 후보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에서는 인선 ENT, 그리고 기관기획사에서는 코스모화학, 외인기획사에서는 ICK 후보생들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몇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기획사의 인선 ENT 7.12% 상승이 나와줬고요. 9,93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코스모화학, 8.24% 상승이 나왔고요. 1만 9,7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 2차전지 양극 소재,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기획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인기획사의 ICK, ICK는 6.77% 상승이 나왔고요. 3,945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신용카드입니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만나 보셨는데, 2위권 후보생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2위권 후보 난해합니다. 아, 난해하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상한가 캐스팅 방송 진행하면서는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거든요. 네,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한번 제가 캐스팅을 한번 해볼 텐데, 숫자를 한번 외쳐주시면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권 후보생 중에서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될 후보생은 과연 누구일지? 3, 2, 1.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아, 또 오늘도 캐스팅이 불발됐네요. 사실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제 연습생 중에 좋은 실력이나 좋은 자리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캐스팅 안 하는 것도 시청자분들한테 우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분들은 캐스팅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안 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선 ENT, 코스모와 RCK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시청자분들은 캐스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100점을 맞았지만 또 오늘은 제가 50점을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기준을 한번 갖고 가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인선 ENT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폐기물 관련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잖아요. 장마가 되면 어제 강남도 침수가 엄청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처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로도 잠기고 있고 다리도 잠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속에서 올라오는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선 ENT, YNT, 제가 봤을 때 코엔텍, YNT, 코엔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 갭을 10%, 20% 띄워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핫했던 섹터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제 종가에 인선 ENT를 산 사람들한테는 수익을 줬지만 오늘 오른 인선 ENT를 산 사람한테는 급락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선 ENT 차트 보십시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인선 ENT, YNT, 코엔텍 급등 나오고 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16%, 고가가 18%니까요. 시가가 고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가를 보고 상한가에 갈 거라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그대로 이렇게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철칙 중에 하나가 시가 갭을 10% 이상 띄는 종목을 절대 추경 매수하지 않는다가 제 철칙이거든요. 10% 띄는 종목이 30% 가더라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선 ENT, YNT, 코엔텍 다 좋은 종목이고 폐기물 관련해서 오늘 이슈가 나왔지만 시가 갭이 10% 이상 띄였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간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분봉도 보여드리면 시가가 고가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고가를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너스 10%, 천만 원 했으면 백만 원 이렇게 했으면 천만 원 있는 매매를 하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선 ENT는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캐스팅하지 않았고 두 번째 코스모 화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보통 하는 매매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구나 돌파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코스모 화학은 오늘 종가 부근에도 양본 고가가 종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코스모 화학은 고점이라는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내일의 시세는 내일 물어봐야겠지만 코스모 화학 재료를 말씀드리면 8월 9일자 기사를 봤더니 전문가들이 요새 폐배터리 활용하고요. 재활용 기업 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들로 성일 하이텍, 세비캠이라는 회사하고요. 유일 에너텍하고 코스모 화학 이렇게 4종목 정도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폐배터리 관련 문제 재활용 문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은 좋다. 하지만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내일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닌데 지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일 보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관종에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ICK라는 종목도 설명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2위권에서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그걸 너무 잘한 거죠. 왜냐하면 대한광통신하고 명신산업이 급등이 나오고 보지 않았습니까? 갈 종목을 캐스팅하는 게 좋은 캐스팅 디렉터인 거지 안 갈 종목을 굳이 숫자 채우기 위해서 캐스팅하는 건 나쁜 캐스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캐스팅 디렉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ICK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신용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의 상승은 약간의 곁다리로 들어간 상승이다. 정식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드리면 어제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를 갔을 때 그 금가는 애플페이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애플페이의 3대 단말기 정보회사 중에 한 개가 한국정보통신이다.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ICK가 이런 이유로 갔습니다. 고객 주도 거래 방법을 국내 특허를 가지고 있고 고객 거래 주도 방법이 카드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데 이게 약간의 애플페이랑 연결될 수 있다라는 모호한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는 아예 거르고 봅니다. 정확한 기사가 아니고 모호하게 곁다리로 가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ICK는 재료도 약하고 보시다시피 거래대금도 120억밖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만 흔들린다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캐스팅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권 후보생들의 캐스팅은 오늘도 역시 불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시장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후보생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의 그런 가치관 하에 2위권 캐스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오늘 2위권 후보생들 몇 면을 살펴보면 개인기획사의 인선 ENT 같은 경우는 간밤에 정말 중부지방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80년 만에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건데요.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침수가 되면서 불편함을 겪으신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장마 관련주, 폭우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던 인선 ENT가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은 재료 소멸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코스모화학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폐배터리 분야에서도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지만 역시 단기 고점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ICK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없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그만 이슈라도 있으면 또 재료의 크기 역시 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로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리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몇 면을 또 살펴봤는데 지금 인선 ENT뿐만이 아니라 이 폭우 관련주들의 시세가 크게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을 캐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과연 내일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다 네,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캐치를 딱 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ICK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폰 유저로서 애플페이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료 자체는 좀 약하다라고 보신 거죠 사실은 애플페이 재료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새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삼성페이를 더 많이 저희 아이폰 쓰지만 저는 삼성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모든 사람이 다 동조를 한다면 재료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그 근간에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100억 정도로 올릴 수 있다면 서너 명만, 전주들만 모이면 그 종목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재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재료라면 인정 그렇지 않은 재료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또 인선이엔티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제 비가 올 때 그 상황이 너무 험난하고 심란했기 때문에 어제 종가 뱉팅을 한 사람은 진짜 종목을 주시고 잘하시는 분 제가 미드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종가 뱉팅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보다 못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인선이엔티를 어제 비 오는 거 보고 내일은 폐기물이 쌓이고 물에서 많은 부유한 물이 올라올 거야 생각하시면서 인선이엔티를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요 제가 미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선이엔티를 어제 놓쳤다 만약에 제가 조금만 생각을 변했다면 어제 물론 GS글로벌도 좋은 종목이지만 와일드 카드로 인선이엔티를 한 번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종가가 이미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GS글로벌을 가장 잘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GS글로벌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을 가져다 줬고 또 재료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캐스팅은 굳이 완벽함에 또 한 수를 더 얹을 필요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하나하나 또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자, 인선이엔티에 대한 궁금증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또 폭우로 피해 혹시나 입으신 우리 시청자님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좀 회복을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의 이런 실력을 장중에도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링크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과연 오늘 시장에서 3대 기획사는 어떤 후보생들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또 집중을 했을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자, 개인기획사에서는요 캠시스 후보생 그리고 기관기획사에서는 한우시스템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유니온 머터리얼 이런 후보생들 밀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후보생들 오늘 흐름 어땠는지도 확인해볼게요 자, 먼저 개인기획사의 캠시스입니다 캠시스 오늘 0.36% 상승이 나왔고 2,81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카메라 모듈인데 초소형 전기차와도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한우시스템 3.24% 상승이 나왔습니다 1만 1,1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고 주요 포지션은 자동차 부품인데 공조, 열관리 이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포지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획사의 유니온 머터리얼 함께 살펴보시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 15.95% 상승 나왔고요 3,6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히토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도 만나 보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1위권 후보생들 중에서도 혹시나 캐스팅이 불발된 건 아니겠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후보생을 최종적으로 캐스팅해 주실 건가요? 저는 기관기획사의 한원시스템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기관기획사의 한원시스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네, 우선 중기로도 좋으니까요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원시스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주식을 하기 10년 전에도 알았던 종목이고 그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다 한원시스템 정도는 한 종목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원시스템 좋은 일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찝어드릴 테니까 설명을 메모하시면 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선 브랜드 평판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1등은 현대모비스, 2등은 만도, 3위가 한원시스템인데요 우선 자동차로만 볼 게 아니라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재물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게다가 재무제표를 보시면 내년부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의 추정치라는 거는 지금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7월부터 하반기, 후반기라고 보니까 7, 8월부터는 상승이 나와서 내년 추정치에 달려가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한원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200% 정도 되지만 유보율이 4,000% 넘기 때문에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을 커버하고도 남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기관이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한원시스템입니다 한번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보시면 연기금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키움 같은 경우는 연기금 종목별 투자자 현황에 보면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샀습니다 거의 이틀 정도만 빼고요 거의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성향의 투신, 또 보험사도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대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 특히 연기금 매수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중기로도 제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하나 있어요 한원시스템 단점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1등으로 뽑았지만 보세요 더는 안 빠질 거라고 보는 게 전저점입니다 전저점 구간을 딱 9,300원을 지지를 받았고요 9,300원을 통해서 바닥에서 원바닥, 두바닥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 바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원시스템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급등이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고 급락이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로 사놓고 잊어버리면 오르는 걸 볼 수 있겠지만 단기로 들어갔다가 너무 지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중에 오늘 기관 기획사의 한원시스템을 제가 캐스팅하긴 했지만 모든 게 완벽하다 인성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지만 다소 재미없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원시스템 중기로 좋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성향이 중기시고 재미가 없어도 건실한 청년의 아이돌을 찾는다면 한원시스템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캠시스하고 유니언 머트릴즈도 설명을 드릴 텐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캐스팅하지는 않았지만 차트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인기를 한 번 몰았습니다 엊그저께 8월 5일 날 거의 상한가가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은봉으로 하루 늘리고 오늘도 눌렸으면 교과서에 본대로 하면 눌렸다가 여기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은 아직 초급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캠시스 제로를 보셔야죠 캠시스가 지금 쏘카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로 묶였는데 내용은 기사 확인해 보시고요 쏘카가 지금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청약 공모의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캠시스, 쏘카가 상승하면 가겠지만 쏘카가 흥행 실패하면 이 상승 물량 다 토해내고 바닥으로 그대로 꽂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래대금이 들어와서 눌렸다고 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수, 초보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유니언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핵심은 미국, 중국 분쟁인데 이게 싸울 듯 싸울 듯 하지만 싸우진 않습니다 너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싸우진 않는데 문제는 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군사훈련 관련해가지고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미국이 싸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 내용 하나만으로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유니언보다는 유니언머티리얼즈가 먼저 올랐는데 이게 보시면 제가 이제 제 차트인데요 분홍색 화삼이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나오면 그 다음날 단기 과에 걸리거든요 오늘 보니까 장 마치고 예고 단기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재료가 더 극단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과일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유니언머티리얼즈도 캐스팅하지 않았다 재미는 없지만 건실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게 완벽한 재미없는 한원 시스템을 오늘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한원 시스템 캐스팅을 하셨습니다 중장기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관 기획사의 1위권 후보생인 만큼 연기금이 연일 투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한원 시스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다만 부채 비율이 좀 높은데요 2018년도와 비교를 해서 올 1분기 1.6배 이상 정도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높은 유보율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비유하자면 인성도 좋고 재능도 있고 또 피지컬까지도 좋은 그런 후보생이지만 워낙에 바른 생활 후보생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고 또 짜릿함을 원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은 덜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반면에 또 1위권 후보생 중에서 캐스팅이 최종적으로 되지 못한 후보생들도 역시 보듬어 주셨는데요 개인기획사의 캠시스 IPO 이슈가 있는 소카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소카 IPO에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유니업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단계 과열 이슈가 있다 지금 뭐 미중 간의 그런 갈등 미중 대만 이렇게 삼국에 얽혀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주들의 어떤 희비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유니업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웃었던 그런 종목이고 그런 만큼 단계 과열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위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3위권에서는 외인기획사의 휴마시스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 그리고 1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한우시스템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자 어제 GS글로벌 같은 영광을 또 한 번 가지고 와 주실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는 과연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까요 자 오늘도 함께 카운트다운 해주실 거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컴투쏘 홀딩스가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입니다 자 컴투쏘 홀딩스 어떤 의미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우선 게임주의 시작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컴투쏘 홀딩스 굉장히 지금 이슈를 맞은 종목입니다 우선 제가 컴투쏘 홀딩스 준비할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게임주의 바닥은 위매들을 보고 시작했다고 보고 있었는 찰나에 컴투쏘 홀딩스를 포착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투쏘 홀딩스는 지주사이고요 컴투쏘는 자회사인데 두 회사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먼저 갈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컴투쏘 홀딩스로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두 종목을 관종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하면서 노란톡방에 기존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 해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지금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투쏘 홀딩스 재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8월 9일 날이죠 오늘 기사인데 컴투쏘을 만든 가장 큰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하나로 컴투쏘가 바짝 일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게임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모바일 게임의 역사를 바꾼 정말 역사적인 게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서머너즈 워 이번에 출시될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2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6일 날 신작 출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시나리오 일정 매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9일이기 때문에 16일까지 기다리시기 전보다는 한 번 급등이 그 사이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제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1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1억 5천만 다운로드했고요 90개국에서 게임 매출 1등 140개국에서 매출 상위 10위 달성 한국 모바일 게임 최초 1조 클럽 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뒤를 이을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게임이 16일 날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게임주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위믹스 코인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게임주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컴투스 월딩스를 내일 시축가라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내일 급락이 나올 수 있고 또 급등이 나오면 여러분 잡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관련 재료들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요 노란톡방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시청자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GS 글로벌 같이 갈갈 수 있는 컴투스 월딩스를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면 차트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우선 이미 들어왔거든요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매수 타점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해드릴 거니까 저를 믿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16일 이전까지 보셔야 됩니다 16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보시고 제가 재료, 뉴스, 컴투스 월딩스,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노란톡방에 공유를 하겠으니까 들어오시면 깜짝 놀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매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웃고 있지만 웃기 전까지는 매일 죽을 똥 살 똥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노력하는 종잘남, 유용준과 함께 하시면 매일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노란톡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천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노력하는 천재는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와이드카드 컴투스 홀딩스 가져와 주셨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늘의 와이드카드 종목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좋은 재료가 무려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컴투스를 만든 서머너즈 워의 후속작이 16일 나온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현재 위메이드 등 다른 게임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 더해서 관련해서 좋은 재료들 그리고 뉴스들 깜짝 놀랄 정보들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와이드카드 컴투스 홀딩스 역시 시나리오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컴투스 홀딩스도 얼마나 시세를 가져다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제 굉장히 완벽한 정말 캐스팅을 진행해주셨던 이용준 디렉터인 만큼 또 한번 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장중에도 함께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길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 방송에서 제공하는不好意思